안녕하세요. 니하오의 류규수입니다. 항상 구독하여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작문 파투안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접속사 要是 입니다. 단어보죠. 永遠, 영원히, 영원하다, 늘 항상, 要是, 만약이죠. 保持, 유지하다,年輕, 젊다. 문제 봅시다. 要是能保持人情就,就好呢가 되겠죠. 要是는 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부분 앞으로 와요. 주어 앞이나 주어 뒤로 앞으로 왔죠. 그래서 만약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젊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要是能,永遠保持人情就好了. 이게 정답이에요. 접속사, 要是는 뭐와 어울린다? 就와 어울린다. 만약 가정을 나타내면 要是와 就와 어울린다. 你要是難得去. 가기 싫으면 就別去了.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문에서 쓰인 거고 복문에서 많이 쓰이죠. 복문에서 쓰일 때 우리는 이거를 가정 복문이라고 하는데요. 야오스의 지우 비회용법으로 야오스는 앞절 앞부분에 주어 앞이나 주어 뒤에 쓰일 수 있으나 지우는 수로 앞 즉 주어 뒤에서 바로 수로 앞에 쓰인다 라는 거예요. 주어 뒤에 수로 앞에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왜? 얘가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지우 대신 남어를 쓸 수 있다. 그런데 남어는 문장 앞으로 오르죠. 뒷절에서 야오스니 부취. 만약 당신이 안 간다면 남어 워에 부취. 나도 안 갈 겁니다. 남어 대신 지우를 쓸 수 있나요? 여기다 지우 못 쓰죠. 왜? 얘는 대명사지만 지우는 부사니까 어디로 가요? 워에 지우 부취. 이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우는 수로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오스는 생략도 가능하다. 샤위다화 여기 야오스 있는 거죠. 지우 부취러. 비 오면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제 다 같이 봅시다. 야오스는 접속사 앞으로 나와주고요. 지우 하올라. 좋을 텐데. 야오스 지우 같이 가져줬죠? 뭘? 젊음을 유지한다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면 능이 들어갔죠.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야오스는 가장 복문이라고 했다. 만약 A라면 바로 B다 라고 해서 야오스는 주어 앞에도 쓰일 수 있고 주어 뒤에도 쓰일 수 있다. 단 지우는 주어 뒤 수로 앞에 쓰인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고요. 접속사 야오스 가정을 나타내면 지우와 잘 어울린다는 거 여러분들. 야오스와 지우와 잘 어울린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단어 다시 정리합시다. 용연 영원하다 늘 항상. 야오스 만약이죠. 유지하다. 민칭 젊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